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떡이예요 오늘은 21일차 다꾸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세상에 저 이거 9월에 구매를 해놓고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대박이죠? 제가 어제 또 인스타 이렇게 보다가 리노 작가님 스티커로 다꾸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스티커 나 없는데? 작년 건가?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그 와중에 젤리크루의 그 리노 작가님 기획전이 뜬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할로윈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샀어 내가 사서 이거를 아마 꿀러윈 하기 전에 얘기도 했을걸요? 시작하기도 전에 사서 아직 못 뜯었다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드디어 열어봅니다 심지어 이거 아직 뜯지도 않았어 이제 뜯었어요 이제 진짜 할로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뜯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 잔뜩 들어있는 4장이나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맨날 해도 다 못 쓰겠죠?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늘은 어떤 스티커로 할 거냐 할로윈의 밤 이걸로 해볼까요? 사실 저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안 모은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사긴 사는데 따로 모으질 않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이걸로 해볼 거고 어떤 분이 댓글에서 원브랜드로 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마스킹 테이프까지 싹 다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 스티커를 제외한 이 모든 걸 리노 프렌즈 작가님 걸로 해볼 생각입니다 다양하잖아요 키스컷도 있고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랑 어울릴 마스킹 테이프가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 마스킹 테이프를 골라야 하는데 음... 뭐가 있을까 일단 리노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더 있나? 내가 모르는 건가? 이거? 할로윈의 밤이니까 이 배경색이랑 비슷한 이 색을 바르면 이상할까요? 음... 일단 이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아래에는 지난번에 호박 키스컷을 이렇게 연결해줬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생각은 그래요 작가님들이 보통 본인이 썼던 컬러감을 비슷하게 쓰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작가님의 초록색은 이런 색 약간 이런 느낌? 저는 다양한 작가님들 거랑 같이 쓰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블루, 여러 가지 핑크, 여러 가지 초록을 만드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필요해야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스티커가 아닌가? 뭔가 이쯤 여기 그리고 여기 칫게가 어디 갔나 했네 그리고 이 칫게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아 이거 동생이 리노프렌즈 작가님 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준 건데 작가님이 저번에 링크를 한번 알려주셨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어디 더보기에 한번 기입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군데군데 하죠 그것이 어디에 기입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좀 여유가 생기면 아마 10월이 지나가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렇게 붙이고 귀여운 짝이도 붙여주고요 이제 이 밑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다 붙이고 호박을 채우려고 했는데 아 이거 붙여야겠다 이거 모조지 스티커 같이 들어있던 거 가 아니고 이거 오려야 되네요 오를게요 앞이 배경이 하얀색이니까 대충 모르겠습니다 모조지 스티커는 맞는데 칼선이 안 들어있습니다 제가 원래 원브랜드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죠 사실 그 브랜드 작가님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조화롭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을 같은 색을 최대한 쓰시기 때문에 다른 그거는 맞추기 힘들 때 있잖아요 색깔 근데 보통 같은 걸 쓰시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저 아침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두나 봤거든요 재밌더라 이렇게보단 향기가 낫겠죠? 수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사람이 그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뻐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생겨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음... 호박 키스 컷을 여기까지는 괜찮으니까 여기를 조금 채워볼게요 그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딱 이렇게만 채워줘도 괜찮죠? 오늘 쓰는 모든 그 알파벳 스티커를 제외한 모든 스티커와 마테의 키스 컷은 리노 프렌즈 작가님 제품입니다 지금 젤리 크루에서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 좋은 점은 있네요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지금 젤리 크루에서 기획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작당 모의 가서 살까 싶어서 사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속지랑 이렇게 살까 싶었거든요 근데 품절된 게 있어서 음... 절대 그... 할인 쿠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마침 오늘 왔더라고요 사고는 싶은데 음...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어? 찢어졌어 별이 찢어졌어요 숨겨서 붙일게요 칼선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나봐 이 날은 토요일인가요? 21일 일단... 우황색으로 21일을 붙이고 오늘 숫자 붙일 자리가 많은데 여기에 붙일까? 여기에 붙일까? 여기가 낫겠다 이십... 이리 자리가 둘 다 애매하다고죠? 이럴 때는 그냥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21일에는 또 할 말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놀러 오셔서 또 반찬 또 기가 막히게 했다는 칭찬도 듣고 사실 다 유튜브... 아니 유튜브를 보고 메뉴를 짠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봤어요 저는 아직도 그 정... 이게 왜 이래? 다 칼선이? 그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이 편한 정보가 있고 글이 편한 정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티커는 다 써줬고요 괜찮은 거 같은데 좀 허전한가 여기가? 이것도 리노 작가님 스티치 라인인데 여기에 이렇게 붙여줘도 될 거 같아요 귀여울 거 같아요 이렇게 붙이고 음... 뭔가... 흠... 지금 해가... 구름에 걸려있어가지고 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래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러고 있는데 영상에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시야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러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별을 좀 뜯어서 붙여줄까요? 일단 일단 뭔가 더 쓰는 건 좀 그렇겠죠 슈팅스타도 되게 귀여워요 저는 슈팅스타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닌가? 어저께 기획전 보니까 색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네? 슈팅스타도 다 있네 완전 풀세트로 샀구나 하나 거짓말할 뻔? 슈팅스타도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파란색 별가루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명히 세트로 산 거 같긴 한데 이거 확실히 정리를 하긴 해야 될 듯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지 이거 원 진짜 꿀로임만 끝나봐라 약간 자유의 몸이 되길 기다리는 도기 같죠? 여기는 이렇게 일기를 나눠서 적어야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여기를 쓰겠습니다 지금 우린 거짓말 안 네 거예요 음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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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기를 많이 썼더니 일기 쓰는데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짠 이렇게 21일 차도 완성.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